자 이번 시간에는 블루 스파이 클로징 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또한 팀 포트리스 2에 나오는 스파이라는 게임 캐릭터가 사용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스파이 오프닝 그리고 호라이즌 탈 를 익히시고 오셨으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에요 일단 펼쳐져 있는 베이젯 드랩에서 시작합니다 약간만 닫아주세요 한 이 정도 닫아주신 다음에 스파이 오프닝 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호라이즌 탈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쪽 핸들만 펼쳐져 있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약간 판만 닫아주세요 이 정도 왔을 때 스파이 오프닝 엄지 검지 스냅 기억하시죠 자 이 검지 검지 스냅으로 스파이 오프닝 하시고 뒤뒤로 시계방향으로 반바퀴 호라이즌 탈 하시고 닫으면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스파이 오프닝과 호라이즌 탈만 잘 익히시고 오셨으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파이 오프닝